시원합니다 스마트폰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첫 권리 첫 권리 주 particularly S- Cum 시원하실ottes 오늘 여기까지 었습니다 출발 우리 따라서 가자 아 날짜는 앓고 천천히 하차해주세요. 남아시는 출구는 입구 오른쪽에 있습니다. 뛰지 말고 천천히 이동해주세요. 남으신 시간도 목덕을 다 얻은 저 부산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